영화 내부자들이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.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내부자들은 개봉 42일째인 지난 31일 오전 9시 누적 관객 수 700만 9,900여 명을 모았는데요. 이로써 내부자들은 역대 청신형 관람불과 영화 중 최초로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한 작품이 됐습니다. 한편 오는 31일에는 내부자들의 감독판인 내부자들 D 오리지널도 개봉해 그 열풍을 이어갈 전망입니다.